안 그래도 저희 지원자 백태클 씨가 연기가 출중합니다. 그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 할아버지 아시죠? 오일람 할아버지. 오일람 할아버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장면. 명장면이죠. 연기로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예뻐, 예뻐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오빠 같이 가자. 나 한 미녀야. 진짜 꺼리지 마. 대신하면 치는 거야. 나 한 미녀야. 탈락되셨습니다.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깍둥이라 그러네. 너무 탈락. 난 탈락되셨습니다. 무서워. 고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. 고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 왜. 왜 점점 스티브 잡스야. 아니 왜. 이상하다. 왜 안 끌려가지. 여기까지입니다. 야. 야 기립박스러워.